아유 진짜 니네들면 도대체 어딨는 거야 영종도가 이렇게 넓은 줄 알았으면 자세히 물어보고 오는 건데 너 이럴 때 하필 핸드폰도 두고 영종... 영종아 너를 만나게 되면 나를 떠난 후 정말 괜찮은지 또 다른 누굴 만나 날 잊고 사는지 혹시 나와 같은지 영종아! 그 누군가가 너를 물을 때마다 이젠 날 떠나 행복할 거라 해 나 또한 알고 싶어 너무 힘들어 너를 잊을 수 없어 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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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종아 영종아 아 아 아까 떠났어 그래도 안 패잖아 아 미치겠네 정말 속상해도 어쩌겠어 그나저나 민박이라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안 돼 나 꼭 가야 돼 예준바 예준바 무슨 수로 가겠다는 거니? 네가 뭘 깨야? 어 저거다 저거 타고 하면 되겠다 아 아 조반 있네 조반 너 가면은 한 8시간만 가면 북지에 다 할 수 있을 거 같아 내려와 아 어떡해 나 아 거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